저 비밀비스 나 리방 할게요 아, 맞다. 그래딜 상으로 바꿔야겠어 바꿨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펌 어? 이 맵은 블럭 헬인 것 같은데 블럭 헬 아닌가 이거? 잘 몰라 사실 블럭 헬이야 옛날 옛날 배경은 이건 블럭 헬이 맞아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아니네 옛날에는 나 그림 보고 어떤 맵인지 다 맞췄었는데 근데 지금은 못 맞춰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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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엿먹했네 난 날 제대로 엿먹기 힘내 누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와우 와우 방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선착순 한 명 어? 어 아프다 아이가 아프다 아이가 아 아프 어 미안 애들아 어머나 제대로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어머나 나 진짜 이 맵 개못한다 나랑 이 맵은 어울리지 않는건가 뭐가 이렇게 꼬인거지 이 맵은 이 맵은 뭐가 이렇게 꼬인걸까요 이 맵은 뭐가 대체 꼬인거지 그래 믿기지 않아 나도 내가 이렇게 못했다는거에 믿기지 않아 나도 내가 이렇게 못할지 몰랐어 오 5성떠다 아싸 아싸 5성 잘 안뜨는데 10장 밖에 없는데 대답 한번만 응 했지 대답해줬어 빠바바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다 이제 외치기 조용해졌죠 헐라 이 맵 할지 모른 수고 나 최신 맵 아무것도 모른 아 누가 나 계속 치는거 같냐 이럴땐 그냥 막달리기 막갚아 아 야 나도 분노쓸려 했는데 니가 밀어 왜 그니까 아 넌! 어우! 어허우! 네딨라! 아! 밀어줄 사람 question 엄벅엉엉 없네? 아무도 없네? 팀 어? 아 엿됐다 아 나 뭐하냐 진짜 바보야? 너 바보냐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여긴 어? 오우!!! 열받아 죽어버리겠다 아잉나 지금 나 이맵할 줄 몰라 나 이맵할 줄 모른단 말이야 나 이맵 못해 나 진짜 이맵 못해 마카레나 준 마카레나 아닌가 이맵은 너무 어려워 자 리방 강민짱! 제 이름이 강민이거든요 제 이름이 강민이라서 빠바바바바바바 근데 왜 이리 텔즈로는 사람이 많냐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역시 돼지가 힘이 세 아 아 아 타이밍아 이렇게 타이밍아 탈바이밍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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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가 밀었냐? 어, 야 누가 제대로 나한테 저 침묵을 걸었는데 지금? 아, 제대로 누가 날 밀쳤는데? 무서바요님 감사합니다. 아, 야 떨브를 썼어야지. 에라이 모르겠다. 떨블만 썼었어도 1등 할 수 있었는데. 아쉽구만. 아쉽구만. 저 근데 이 정도면 잘하죠?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. 한 판 더! 한 판 더! 한 판 더! 마카레나! 나 마카레나도 있는 여자야? 아, 남자구나 난. 캐릭터는 여자야? 맵 공격이요? 아니요 괜찮아요.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겨볼게요. 느낌 아닐까?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. 셀즈로는 두 판에 한 번씩 리방하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왠지 삐에로 방처럼 지금 사람들이 도용하는 것 같거든요? 난 삐에로가 아니야. 날 도용하지마. 왜 날 도용해? 이거 쓰면 대박. 지금 대박. 지금이야. 이건 지금 써야 돼. 그러면 사람들 다 변신시킬 수 있어. 투깽이로. 앞이 보이지 않아. 여땟다 이거. 나 지금 개 꼴등. 미안. 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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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뭐하는거.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아 뭐야 이게. 나한테 왜그래. 쟤가 다 죽여버린다 얘들아. 죽여버려 그냥. 아니 나 진짜. 모르겠다 이거. 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. 여기 어떻게 올라가니. 나 좀 올라가게 해줘. 아 나 이거 정말 어려워. 아 20등이 뭐냐. 19등? 야 그래서 19등이었어. 에이 모르겠다 방금. 이거 너무했다. 이건 너무했다 방금. 여러분 추천. 80개만 더 누르시면은. 이제. 1000개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쥐 한마리 잡았네요. 아싸. 한마리 잡았어. 게이득. 한마리 잡았어. 당제 뭘로 할거에요? 그러게. 당제 뭐하지? 당제? 미소짱. 당제는 미소짱. 당제는 미소짱. 그리고 1초 뒤에 3초 뒤에 시작. 3 2 1 고. 고고고고고. 고고고고. 내가 좋아하는 램 나 왔어요. 제가 이 램 좋아하거든요. 야 근데 왜 이리 분노가 늦게 차지 이거? 나 맞다! 나 방금 맞다! 여땟다 안녕 알았어 결단 어떻게 돼 오! 난 진짜 행우다 야 난 아무리 봐도 너네 다 뒤졌다 오늘 뒤져 뒤져 뒤져버려라 내 앞에서 다들 뒤져라! 아 씨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분지 177이요 아마도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입이 문제에요 제 입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내를 안할게요 근데 일반 용놈이 난 뭔지 몰라요 일반 용놈이 그냥 야 이번에 문어 아빠? 아닌데 뭐야 이거 문어 아빠 맞구나 일반 용놈이 뭐야 나는 그런거 몰라 아 욕 오늘 처음 했어 뭔 소리야 욕을 줄여달라는게 무슨 말이야 욕 오늘 처음 했는데 나 욕 많이 안하는 남자야 아 분하요 빼고 난 분하 끼고 이래요 여러분 전 찌질입니다 저는 분하 끼고 이래요 군지가 177위일거에요 군지가 177위일거에요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아는 사람 이 사람들 일부러 친거 같은거 느낀사람 솔직히 나와봐 일부러 나 친거 같다고 느낀사람 다 나와봐 일부러 나 뒤통수한테 트리고 같다 저사람이 느끼는 사람 손 그럼 나도 그렇다면 일부러 치고 가야지 그럼 나도 그렇다면 일부러 치고 가야지 일부 일부 1등 누군데 저렇게 잘해 팜토르 1등 누군데 저렇게 잘해 팜토르 어 카오스 하시던 분이네 팜토르 팜토르님 카오스 하시던 분같애 닉네임이 팜토르님 카오스 하시던 분같애 팜토르면은 카오스 하던 사람인데 아닌가 아 위경 Y 어 당신 카오스 하던 사람입니까 아 오줌 마료 방제 오줌 마료입니다 오줌 싸고 올게요 이김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7 아마 좋아요~~ 제 아이디 드릴까요? 아니요 안주셔도 됩니다 전 제 아이디로 만족합니다 완전 만족스러운 아이디입니다 저 오줌 진짜 힘 빡 주고 쌌거든요 힘 빡 주고 쌌습니다 진짜 거기에 힘을 빡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빨리 오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이고 오줌을 진짜 개빡 빡빡빡빡빡빡 나에게 분노모일 기회를 주시는건가 이분들이 하하하하 야 여기 역전했다 여기서 방금 누가 저거 분노모 한번 제대로 썼어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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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진짜 나도 군더 쓴다 그럼 아 정말 열받아 뒤지겠네 군더 모으면서 이동 아 이거 못들잖아 순위권에 나 큰일났어 나 창피해 아 진짜 저녀는 또 누구야 행운 웨딩 행운 웨딩은 내가 당신 진짜 리멤벌 할거야 내가 당신 난 리멤벌 할거야 당신 거짓말 안치고 진짜 당신 리멤벌 아 나도 모르겠다 나 당신 리멤벌 웨딩 웨딩 리멤벌 초학댐 축하좀 축하축하 tell me why and mom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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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mean me 깝치면 돼 지금 두 명이나 있네 역시 바로 고 어 개구리 왕자 나 이 맨 못해 나 이 맨 못해 나 이 맨 진짜 못해 아 뭐야 나 뭐해 아 처음에 밖에 안되는거야 이거? 난 여러번 되는 줄 알았네 영역이 안좋아서 이거 이런 놈 Of oh 마이너 색 안녕 어 뭐야 나 나 진짜 이거 망했다 마이크 왜이래 역시 같이 할 아, 안 해. 나 임에 너무 싫어. 아, 마이크 왜 이래! 마이크 정신 차려. 우와, PC방에서 게임이 맛있네, 비루다님. 다음 방제 뭘로 할 거냐고? 다음 판 없어. 여기서 끝일 거거든. 여러분들, 테일즈런너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보신 분들 추천과 즐거찾기, 구독과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테일즈런너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테일즈런너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녹화 종료, 안녕!